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에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 바, let, const의 차이점, 또 사용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익스큐트 컨텍스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는 전통적으로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와 함께 했던 아주 유구한 문법이에요.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2016년 버전부터 새로운 문법이 탑재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let과 const입니다. 알아야 될 게 많아졌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2022년인 현 시점에서는 바 보다는 let을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let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면 const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익스큐트 컨텍스트의 관점에서 디버거를 도구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와 let과 const가 스콧별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 선언, 제 활당은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저 파일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 100,000,000 곱하기 0.1은 실행하면 1000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10000이라고 하는 값과 0.1이라는 값은 어떤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저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를테면 1000이 10000이 뭐다? 가격이다. 자, 그리고 0.1은 뭐다? 부가가치세율이다. 그리고 가격 곱하기 부가가치세율을 하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부가가치세의 가격이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값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이를테면 가격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다른 가격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렛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율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0.1 또는 퍼센트로 하면 10%라는 값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이 값은 바뀔 리가 없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 실수로라도 바꾸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앞에다가 컨스트를 붙여줍니다. 자, 컨스트는 컨스탄트, 즉 상수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율을 상수로 선언하면 누군가가 실수로 부가가치세율의 값을 0.2로 바꿨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합니다. 바꿀 수 없게 해놨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고장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의 결과는 바뀌겠죠. 이 가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렛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렛과 컨스트의 차이고 이 차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훨씬 더 유연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름의 값이 바뀔 수 있다면 렛을 쓰고 이름의 값이 바뀌면 안 된다면 컨스트를 쓴다. 라는 것 외에는 렛과 컨스트가 동작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컨스트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렛과 전통적인 변수 선언방법인 바의 차이점을 통해서 렛과 컨스트가 어떤 점에서 좋아졌는가 왜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예제가 좀 길어서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자,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예제를 카피해서 실행시켜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개발자 도구를 켜고요. 이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가 만든 예제를 디버거로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볼게요. 세 번째 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고요. 자, 리로드하면 실행이 여기서 멈추게 되죠. 자, 제가 V0 앞에 발에 붙였거든요. 그러면 저 V0라고 하는 변수는 스콥에 어디에 저장될까요? 자, 컨텍스트 익스큐트 수업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한 줄 실행시켜 보면 글로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V0는 글로벌 안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어디에 L0가 만들어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L0의 값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다섯 번째 줄을 실행하면 V0와 L0는 뭐가 될까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조회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V0는 어떻게 찾아지느냐?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스콥의 위쪽에 있는 스크립트를 먼저 뒤져보는데 V0가 없죠? 그 다음에 글로벌이 뒤져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V0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L0의 경우에는 let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졌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스콥을 먼저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를 화면에 출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콥을 추가적으로 만들었을까? 저도 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너무 바빠요. 오만 가지 함수와 변수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VAR을 글로벌 익스크립트 컨텍스트에서 선언하면 이렇게 글로벌 안에 우리가 만든 것까지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로 글로벌에 있는 빌트인을 건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값을 찾을 때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분법인 let과 const를 도입하면서 let과 const로 만든 값이 글로벌 익스크립트 컨텍스트에서 실행됐다면 그 값을 스크립트 스콥에 보관하는 걸 통해서 빌트인과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fn1이라는 함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그럼 v0가 뭐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앞에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일단 v0의 값을 자바스크립트는 로컬에서 찾아봐요. 로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크립트에서 찾아봐요. 없죠? 그럼 글로벌에서 찾아봅니다. 그럼 글로벌의 v0는 v0죠. 자, 제가 실행을 시키면 저 글로벌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l0 앞에도 아무런 키워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로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없죠? 스크립트에 있는지 확인해봐요. 있죠? 그럼 이 값을 바꿀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줄 더 실행시키면 함수 바깥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그것은 콜스택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고,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의 스컵은 현재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v0를 하면 어떻게 저 값이 찾아오겠어요? 스크립트를 뒤져보니까 없죠. 자, 글로벌을 뒤져보면 v0가 있으니까 이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0는 어떻게 될까요? l0는 스크립트에 있으니까 이 값을 출력하니까 우리가 실행한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fn2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v0를 이렇게 선화했는데 이번에는 앞에다 var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var을 붙였더니 글로벌이 아닌 로컬의 v0의 값이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l0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l0도 로컬의 세팅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콘솔로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v0는 어떻게 적겠어요? 로컬에 있는 이 값이 나올 것이고 l0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컬에 있는 이 값이 화면에 출력되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로 와서 v0, l0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로 우리의 익스큐트 컨텍스트가 바뀌었죠.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로컬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v0는 스크립트에 없죠. 그럼 글로벌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것이고 l0는요? 스크립트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여기 이렇게 출력됩니다. 즉, 여러분이 함수 안에서 v와 let을 쓰면 글로벌 영역이 아닌 그 익스큐트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스콥의 로컬의 값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진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v와 let은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하지 않고요. by의 경우에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사용됐을 때 로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let은 함수 안에서 로컬 스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block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문법에서 사용될 때는 let은 block이라는 스콥 안에 속하게 돼요. 자, 우리 여기 있는 27번째 줄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bar v0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 보죠. 자, 실행했습니다. 자, block에 없죠. 스크립트에도 없습니다. global을 한번 뒤져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global의 값이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var은 함수가 아닌 이 block 안에서 여러분이 선언을 하면 block 밖에서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let은 좀 달라요. 자,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let은요. block 안에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v0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조회해 오겠어요? block에 없죠. 스크립트에 없죠. global에 있으니까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l0는 어디에 있어요? block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block l0를 조회해 올 겁니다. 물론 스크립트에도 있고 하지만 이 스크립트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상했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block 바깥에서 한번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기 v0는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스크립트에 없죠? global에 있죠? 그러면 global에 있는 block v0가 나올 거고요. 자, l0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fn1-10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블록 안에 있건 블록 바깥에 있건 간에 콜 스택은 global execute context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l0를 조회해 보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fn1-10가 나오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그렇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var은 함수 안에 있을 때 로컬이 돼요. 자, let은 함수 안에 있을 때 로컬이 되는 것과 또 하나, 블록 안에 있을 때 블록 스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var과 let은 함수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똑같이 동작하는 거죠. 그런데 let은 블록 안에 있을 때 블록 안에서 로컬한 스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블록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잘 써요. 저 블록이 뭐와 같으냐면 이런 포문의 블록도 있고요. 또 조건문도 블록이고요. 그리고 함수도 블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var을 썼을 때와 let을 썼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var을 쓰면 i의 값은 어디로 들어가요? 글로벌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글로벌에 i의 값이 세팅이 된 상태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포문을 쓰는데요. 저 포문은 저 포문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사용할 변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var을 썼기 때문에 저 i의 값이 어디에 세팅되겠어요? 글로벌에 세팅됩니다. 가뜩이나 바쁜 글로벌에 i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문을, 이 반복문을 끝내고 여기서 i를 찍어보면 기존의 대문자 i의 값이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저 조건문이 아닌 반복문에서 사용했던 값이 나온다. 자, let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let을 쓰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let은 let도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실행된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의 j의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포문은 블록 스콥이기 때문에 블록 안에 값이 세팅돼요. 자,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블록의 값이 0이고 또 실행을 시키면 j의 값이 1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포문에서 빠져나오면 이 블록이라고 하는 스콥이 사라져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j의 값을 조회해보면 j의 값은 어디에 있어요? 이 글로벌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j를 오염시키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let과 바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let a는 1이라고 하면 a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리고 a의 다른 값을 활당하는 건 문제없이 잘 됩니다. 자, 그런데 let a는 3 이렇게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이미 선언된 적이 있는 변수를 또다시 선언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선언된 적이 있다고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 변수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a를 선언한다는 건 그 변수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실수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만에 하나 일으킬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겠죠. 자, 반면에 바는 어떠냐? 바는요? b는 1이라고 하고 바, b는 2라고 해도 문제없이 잘 동작합니다. 바로 이런 엄격하지 못한 이러한 측면들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쉽게 망가지고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let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고 다르게 동작하는 양상을 갖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글로벌 익스큐트 컨텍스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또는 상수를 선언할 때 바는 글로벌로 갑니다. let과 const는 글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let과 const는 스크립트 스콥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바는 스크립트 스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펑션 안에서 우리가 값을 선언을 하면 이 펑션 로컬 스콥에 바와 let과 const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블록 스콥에는 바는 들어가지 않고 let과 const는 들어가죠. 자, 그리고 값을 최초로 선언하는 것은 바와 바는 되는데 let과 const 모두 안 되고요. 값을 바꾸는 재화의 땅은 바도 되고 let도 되지만 const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바, let, const 이 3인방이 어떻게 다르고 왜 굳이 이런 문법들이 도입했는지에 대한 공감이 좀 되시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에 찾아와주세요. 후속 수업을 또 준비해서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끝!